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형활동을 실시합니다.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꿈자람 공동육아방 제기 2호점, 장안 1, 2호점에서 진행되며 5세 이하의 영유아와 부모 120가정이 대상입니다. 참여자는 우산 꾸미기, 장식품 만들기, 밀짚모자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신청은 공동육아방 현장에서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김미정 센터장은 건강과 안전을 주제로 조형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